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썸네일만 봐도 바로 아시겠지만 또 똥몽청이 남미세 이야기인데요. 참 이런거 보면 늘 그렇죠. 안타깝고 그지같고 불쌍하고 근데 뭐 내 딸만 아니면 되지 뭐. 봅시다. 제목 돈도 없는 사기꾼 예비시모가 결혼반지로 14K를 줬는데 어머나 이걸 받고도 좋다며 시집을 가서 망한 여자 이야기. 원제 예비시어머니 쌀 반지 한돈 해줄테니 와라 해가지고 연차를 내고 갔어요. 그러자 동네 금은방에 가서 마음에 드는 반지 하나 골라봐라 이러시더니 너 나가 있어라 이래가지고 나왔죠. 그리고 당신이 반지를 해줬으니까 제가 정육식당에 모시고 가서 한우 거하게 사드렸어요. 그러자 예비시어머니 냠냠쩝쩝 처먹다가 본인이 집에 가서 먹을 것까지 싹 다 싸가더라고. 그리고 식당 안에 카페가 있었는데 커피는 본인이 사겠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놓고 카페 들어가자마자 자리에 앉더니 나는 대추차? 이러고는 시선을 회피. 결국 내가 결제했어요. 됐! 2주 뒤에 받아본 반지 보증서에 14K 도금이라고 씌여있었어요. 씌여있었어요. 뭔가 단단히 씌인 것 같습니다. 본인이 갖고 있는 금붙이 중에 14K 팔찌를 선물로 줬어요. 감사하다고 과일 이것저것 사드리고 답례를 했죠. 그리고 몇 주 뒤 남친을 통해서 다시 도로 가져갔어요. 말로는 그거 안하고 나 안하고 다닐 거니까 보태가지고 다른 거 해주겠다 이러셨대요. 근데 반년도 더 지났지만 소식이 아직도 없어요. 또 신혼여행 다녀오면 이 바지 음식을 해주겠다고 여러 번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솔직히 요즘 그런 음식 먹는 사람도 없고 또 그걸 받으면 답바지도 해야 되니까 우리 부모님도 부담을 가지고 계셨는데 계속 아이고 안되지 우리 집에는 남자가 이 바지를 하는 문화가 있다 이러면서 계속 해주겠대요. 그런데 그래놓고 상견례 자리에서 저희 어머니한테 대뜸 아이고 사돈 이 바지 그런 거 꼭 해야 돼요?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아니 그 누구도 해달라고 한 적이 없었고 자기가 한다고 했었는데 어이가 없죠. 하지만 우리 엄마 초면이고 해서 그냥 신경 쓰이시면 하지 마세요. 이러고 넘어갔어요. 그리고 결혼하면 2억을 지원해주겠다고 어서 결혼해라 부추겼고 또 원하는 식장에 인원이 다 차서 14개월 뒤쯤으로 계약을 하고 그 후 1년간 2억이 5천이 되었다가 우여곡절 끝에 결국 4천이 됐어요. 2억에서 물론 이 과정에서 남친이랑 저랑 둘이 엄청나게 싸웠어요. 근데 신혼집을 구하고 계약을 해야 되는데도 계속 그 돈도 안 주는 거야. 그래서 남친을 통해가지고 물어보라고 했더니 어이고 계약을 해라 일단. 잔금 치르는 날에 하루 전에 내가 죽구마. 이런 말을 했대요. 그래서 어차피 주실 건데 그 돈으로 계약하고 청소도 하고 이사 업체도 부르게 먼저 주시면 안 되는 거냐 했더니 어이고 야 내가 그 돈을 떼 먹을 것 같냐? 이래가지고 삐져가지고 아들 생일에 연락 한 통 없으시더니 결국에 돈을 안 줬어요. 그렇게 결국 우리가 가진 돈으로 어쩔 수 없이 작은 집을 구했죠. 그래도 혹시 모르니 그 돈을 주실 건지 안 주실 건지 좀 물어봐라 했더니 본인 도움 없이도 집을 구했지 않느냐 이러면서 2년 뒤 다시 이사 갈 때 잔금 치르기 하루 전날 주겠다고. 아니 돈을 줄 거면 주는 거고 말 거면 많은 거지 잔금 치르기 하루 전날 준다는 거 도대체 무슨 화법인가요? 지금까지 저한테 하도 이런저런 거짓말만 하시고 본인이 했던 말 찍힌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솔직히 신뢰가 바닥이에요. 이거요 전형적인 사기꾼 화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기꾼은 입만 벌면 구라 정신병자 허언증 환자 OR4패 이런 거죠. 이거는 이래서 안 주고 저거는 저래서 안 주고 또 2년 뒤에 준다 그러고 입만 살아서 말만 하면서 정작 돈은 하나도 안 주고 남친은 그래요. 우리 엄마는 아니야 꼭 줄 사람이라고 어이갑죠? 그래서 뭔데? 줄 거면 말로만 준다고 안 하고 행동으로 이미 벌써 주셨을 거야 라고 했는디 오히려 자기 엄마를 못 믿는 제가 이상하다고 화를 내요. 제가 봤을 때 돈이 없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아들에게 4천만 원을 송금시켰다가 그 다음날 우리가 싸웠다는 이유로 도로 다시 4천만 원을 가지고 가서 1년짜리 예금을 재예치를 해뒀다고 해요. 물론 제가 본 적은 없어요 이건. 심지어 남친이 본인 명의로 가지고 있는 아파트 월세 보증금까지 싹 다 가져가신다고 합니다. 대출이 2억 9천이에요. 우리 친정부모님한테 얼굴별 낫지 않서요. 하도 이 그지같은 할말씨가 이랬다 저랬다 사기만 치고 꼭 돈을 줘야 할 시기엔 어떻게든 그지같은 핑계를 대가지고 끝까지 안 줘서 이거 뭐야 사돈 어려운 줄 모르고 우리 엄마 아빠는 우습게 여겨서 저러는 건가 싶기도 하고 저 이러다가 정신병 올 것 같아요. 조금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아니 그 남친이랑 결혼하면 그 시어머니라는 사람과 한가족이 되는 건데 꼭 결혼을 해야겠어요? 보아하니 남친도 자기 어머니 편 들 것 같은데요. 안 그래요? 네 됐으니 네 이미 잘 알고 계시네요. 아니 당한 건 아닌데 이 얘기를 하면 저만 못되고 나쁜 년이 돼요. 항상 그래요. 또 레파토리가 있는데 자기 엄마는 옛날 사람이라서 그래서 그런 거고 또 나이 많은 어른을 가르칠 수도 없는 노릇이니까 네가 이해를 해야 돼? 이래요. 아니 우리 엄마도 아닌데 내가 왜 그래야 돼? 2번 어이고 본문도 걸었는데 댓글 보니까 뭐 바로 알겠네. 이슨이는 평생 저모형 저꼴 즉 그지같은 꼬라지로 살 거요. 한마디로 지팔지권이다. 2번 담임아 나 진심으로 말하는 건데 일주일만 시간 가지자 이야기하고 결혼 준비 전부 다 스탑하고 차단받고 친정 부모님이랑 시간을 좀 보내세요. 이거 제가 봤을 때 올가미 같아요. 아니 똑같아요. 님 그러다 진짜 망해요. 시집가면 인생 망한다고. 남친이랑 연락하면 이성적이기 힘드니까 딱 일주일만 연락 끊어보세요. 네 됐으니? 그게요. 벌써 1년 전부터 같이 살고 있어요. 2번 그럼 뭐 어쩌라고 이런 미친 이게 돌았나. 3번 아직도 예비 시어머니 소리하는 걸 보면 남자 쪽은 돈이 하나도 없고 여자 쪽은 지능이 없는 거고. 끼리끼리 잘 만났네. 어 인정 2번 끼리끼리는 무슨 끼리끼리 여자가 한참 처지는구만. 남자 쪽에서 저렇게 하고 있는데도 아직도 붙어 지내는 것은 여자가 처지는 입장이라 그러는 거지. 아니면 등신이고. 끌 끌 3번 어머 얘 대댓글 다는 거 졸라 웃긴다. 불평 불만을 하질 말든가. 사람들이 조언을 해주면 좀 쳐듣든가. 하나만 해라. 인정 이랄지. 아유 멍청한 게 개 쿨한 척 하고 있네. 4번 뭐 이미 1년 전부터 살고 있다고? 그럼 뭐 결혼을 이미 한 거네. 아니 본인이 꾸역꾸역 결혼해놓고 졸라 징징거리고 있어. 누가 봐도 결혼하지 말아야 할 그런 집안인 걸 이미 10번도 넘게 강력하게 어필을 해줬구만. 이건 뭐 집활집권 수준이 대한민국 탑급이오. 너 성이 혹시 낸시냐? 대댓글. 이야 그 거지같은 꼴을 전부 다 보고도 남자의 환장에서 결혼해버린 거야? 이거 정신병 맞죠? 그 꼴을 다 보고도 딸 결혼 안 말리고 결혼하라고 돈 쥐어주는 집구석도 정상은 아니지. 5번. 아휴 그 돈 없는 거야. 우야노. 내가 초일 때 내 친구가 자기 집에 오리 400마리 토끼 300마리 강아지 500마리 고양이 200마리가 있다면서 필요하면 한 마리 주겠다고 자랑질을 해드더라고. 그래서 순진한 나는 초일이니까 개집에 갔는데 엥? 가서 보니까 한 마리도 없는 거야. 야 어디 갔어? 하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잠시 다른 집에 맡겨놨다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 그래서 알겠어 이러고 내일 다시 올게 이러고 집에 왔지. 그리고 다음에 가니까 또 없는 거야. 그리고 이때는 뭐라더라? 자기 할머니가 너무 보고 싶어해서 전부 다 할머니 댁에 보냈대. 그렇게 내가 얘한테 2주를 끌려다니면서 떡볶이도 사주고 지가 하자는 놀이만 하고 책가방도 들어주고 진짜 시녀짓거리를 했는데 나중에 너무 속상해가지고 우리 언니한테 말을 했더니 야 이 바보야 넌 그걸 믿냐? 이러더라고. 그래서 나도 걔랑 바로 절교했지.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내 초일 때 생각이 나는 건 왜일까? 그러던 님은 나이가 어린 초댕이니까 순수한 시절이니까 이해가 돼요. 근데 얘 이건 뭐 초등신도 아이고 이거 어쩌면 좋냐 이거. 6번. 지능이 많이 낮으니까 저런 거지같은 남자랑 예비시댁같은 거랑 계속 상종을 하는 거지. 애 돌반지도 아니고 한돈. 이것도 어이가 없고 웃겼는데 14K. 야 미치겠다 정말. 끌 끌 끌. 대랫끌. 14K 도금이라고? 근데 아직도 시어머니라고? 그런가요? 어 그렇구만. 7번. 가끔 이런 여자애들 보면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남자가 대단해 보여요. 도대체 무슨 능력이 있어가지고 해야 나아질 못하는 건지 너무 궁금해. 그 옛날 영화에 나오는 변광세 뭐 그런 건가? 그런 거야? 8번. 뭐야 이거? 예비에서 진짜 시엄마가 돼버린 거야? 야 진짜 너도 참 답이 없다. 어이고 부모님이 불쌍하네. 이런 걸 이제 진짜 지겹다. 그래요. 그래도 사랑하시죠? 오지게. 9번. 야 이걸 하네. 너 짱이다. 끌 끌 끌 끌. 10번. 대랫끌 보니까 이미 1년 넘게 결혼생활을 하는 중인데 뭐가 예비 CM이냐? 뭔데? 너 뭐 저지능으로 태어나가지고 유치원 졸업으로 공교육을 끝낸 거야? 아니 요즘 저지능에 무식한 난미세들 왜 이렇게 많은 거야? 환경오염 때문인 거야? 대랫끌. 나는 말이죠. 이승이가 한글을 쓸 줄 아는 게 더 신기하단 말이지. 끌 끌 끌 끌. 2번. 그래 지가 알아서 불구덩이 속으로 쳐 끼어 들어가는구면 제발 천지신명이시여. 내 딸내미는 이렇게 안 크게 해주세요. 이리이리 해가지고 결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도 아니고 이미 1년 동안 살고 있답니다. 끝났네요. 그리고 뭐 이런 쓴이 이제 잘 알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통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도 이미 답을 알고 있는데 안 했거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는 순간 자기 스스로 바보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지. 자기의 그거를. 한마디로 그지 같은 거지. 절대 못 빼냅니다. 다단계랑 똑같아요. 당해봐야 돼. 그리고 지가 느껴야 돼. 주변에서 땡기면 더 달라붙어요. 한마디로 겨울 잠바 같은 거지. 바람 아무리 세게 불어도 더 꽁꽁 싸매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냥 냅둬야 돼. 감사합니다.